한글 자막 by 박진희 널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났고 끊이질 않던 대화가 이젠 끊기고 널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을 붙여서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랑한다는 말은 적정 미안하고 억지로 한 것뿐인데 넌 좋아하고 너에게만 아닌 아주 바쁜 사람 내 연락을 기다리다가 또 잠들겠지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사랑을 한대는 꿈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서로가 다르고 특별하다고 같은 건 분명이라 했던 것들이 지겨워져 넌 오늘보다 내일 날 더 사랑한대 난 내일부터 오늘도 사랑할텐데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아픈 몸을 이끌고 할 일을 끝내 그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니 난 내일부터 난 내일부터 난 내일부터 kind에 난 내일부터 넌 난 내일부터 너 난 이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발라드도 여러분 그러면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 이름으로 크게 외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럴 때 제 이름으로 크게 외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아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너도 난 지갑을 것도 모르는 온 말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널 만나러 가 그렇게 말해줘 감사합니다.